어딨어? 여기 여기 있어요? 같이 하는 건가요? 저희 러시아 월드컵 누가 이겨? 아니 우리는 저기 뭐 했구나 이메일이고 축구도 같이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하러 온 거예요? 뭐 할 거 없잖아요 저희도 러시아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게 됐을 때 무슨 홍보를 하는 거예요? SBS 왜 이렇게 쫓아다는데? 내가 진짜 계속 걱정스만 이렇게 아 그 저희 영상 봤어요 진렛트 오! 아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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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면 못 하세요? 멋있어요. 반응 엄청... 모르네. 아, 이게 댓글에 저걸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남겨요.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... 저희 드라마 가편집뿐이에요. 편집보여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박드려도 축구부로 가? 아 제가 축구를 싫어하게 됩니다 아저씨 저 먼저 일이 있어서 오늘 잘가 불꽃 연기를 시원하네요 나이키랑 축협이랑 엄청 좋아하는데 그쪽은 좋아하겠죠? 각 홍보하는 데 내가 문제인 거 있으면 고소기하고 러시아에서 아 러시아에서 오는 거예요? 저희 모스크바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미쳤다 진짜 미쳤다 SBS에서 진짜 그럼 가겠습니다 와 SBS 봤을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슈퍼러브 아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입단식을 진행해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 헷갈리고 오시죠 네 다 기장인들이에요 여기 직원이 다 우리 SBS잖아요 다 직원인들이에요 월드컵을 앞두고 파티하는 입단식이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까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보 팀장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후방 플레이메이커 임명장 슈퍼러브 슈퍼러브를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위해 후방에서 지원하는 SBS의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임명합니다 와 와 와 환자들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직접 입고 뛸 어 16번 진짜 캡틴 기기 잔수입니까? 아 네 김성용 전수의 역할이 약간 뒤쪽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 그런 후방 빌덕 네 근데 그전 전수 같데도 후방으로 너무 깊숙지는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서스틱 백가드 자 이거를 네 제가 지금 바로 갈아입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야 이게 여기 로비에 로비 사실 요즘 제 이름을 가지고 팬분들이 많이 관련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네 자 어떻게 가서 대략적인 활동은 어떤 걸 좀 고민하고 계시나요 아 아이디어를 좀 주시면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러시아 말을 배워서 거기서 현지에 상품도 홍보도 좀 하고 응원도 끌어내고 이런 것도 없고 저희가 열심히 배워서 러시아인들도 붉은 악마로 만들어버리고 굳이 지금 간략하게도 나아는 러시아가 있나요? 시각나고 그런 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후방 빌드업을 위해서 AD카드를 와 이게 AD를 딱! 진짜 된다고요? 이제 여러분들 목표에 AD가 되라고 하는 게 저희 중계진이나 이런 사람들 중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거고요 나눠주면 경기장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거 저희한테 저희가 슈퍼너블을 위해서 3장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하네 와 이거 진짜 대단하네 진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쟤퍼너블 그중에 월드컵 방두라고 있어요 시청자들이 자기가 해설이 지연이 된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보면서 해설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슈퍼러블도 한번 참여해주셔서 저요? 재밌을 거 같아요 재밌을 거 같아요 사실 4장 10백까지 이 2분리 14분리 저는 아무튼 키퍼올 공 김승규 선수의 영상 제가 소스란 말 보여드렸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좋죠 너무 잘 막았죠? 꺼끝에 이미 또 김승규 선수인데요 이거 선수 한번 보시죠 자자자자! 이걸 잡고 드리블 나갔는데 툭근했어요 엄마스키, 폴란드, 이놈스키 헤리콜이었는데 이거 동무 잘 막아냈죠? 아 이거 조금 났네요? 폴란드, 이놈스키 폴란드 이렇게 하면 수상 안 될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소개해보세요 유순재 선생님입니다 우는 걸로 슈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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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놈이 안 들어가 아, 이 놈이 슈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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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장철 만병진 중계를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뜨겁게 워드컵은 SBS 영어로 되네 어갱 하압 워드컵 is SBS 워드컵 is SBS 워드컵은 SBS 동사 동사니까 그리고 슈퍼롱과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정 네 got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